데려와준 거 고마워서 대충 받아주려고 했더니 뭐 구미용 동거 말도 안내소리 하고있어 겁봐요 안 믿으면서 하긴 듣는 것보다 보는게 빠르겠죠 절대 기절하면 안돼요 티켓? 아 네 어 유담! 우와 대박 어떻게 여기서 땅만 나냐? 나 오늘 네가 왜이렇게 반갑이야 진짜 보고싶었던 책 아니 저 양반 여기서 뭐하는거야? 그 담임이랑 코알가지 하러 오신거 맞죠? 응 와 잘 됐다 우리도 그 과제하러 온건데 그럼 더블 데이트하자 괜찮아요 선배? 난 글쎄 나도 그 닭 아 왜 같이 놀자고 오늘만 진짜 한번만 진짜 한번만 많이 놀아 죽잖아 왜 이거 좀 말투 뭐냐 어제 사각 정주행 했냐? 아 왜 같이 놀자고 내가 진짜 밥도 사고 술도 사고 다 산다고 진기야 난 같이 노는거 천성 재밌겠다 아 저 녀석이 뭐야 영화 내용 왜이래? 뭔 제대로 된 대사가 없어 아 안돼 지금 침 삼키면 큰일나 이 정도 수위가 뭐라고? 혜선아 우리 댄 나갈까? 왜 돈 아깝게? 이 정도 수위가 뭐라고? 이렇게 동시대를 추억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두 분 중마고우죠 그쵸?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혜선이 번호를 저장하는 건 어떨까요 어르신 뭐야 너 아직 내 번호 저장 안 했어? 나 이렇게 딱 저장해 놨는데? 너 설마 폭스라고 저장한 거야? 왜? 너 폭스 맞잖아 이 여우야 스펠링이 틀렸어 여우는 폭스가 아니라 폭스야 F O X Fox 뭐? 아니 알고 있는데 이거 오타난 거거든?